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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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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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들이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일본이 앤 아이보리 듣고 올게요. 밥이다. 손도구. 와, 휴일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원도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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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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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